대준님, 대준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산에 안 들어갔어? 왜 산에 안 들어가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다녀봐야 우리 대준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하고 내 돗닦는 게 가장 좋지 않으셔? 가까운 절이라도 가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중생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고 다니니까 머리 아파 죽었죠 머리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참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다 소리도 나오고 참 큰 꿈도 꿨다 소리가 나와. 근데 사람 다 잃고 나 주변에 지금에 와서 둘러보면 내 주변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리 대준님이셔 진작에나 내가 나이나 젊었고 나이나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났다 하면 좀 제대로 된 길을 가셨을 텐데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 보니 시간의 시간대로 흐르고 지금에 와서 둘러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건 없고 진작에나 들었을 거라는 후회도 생기고 사람이요 대준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내 조상이야 근데 내 주머니에 뭐 딸랑거리는 게 있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하면 또 맨 뒷전으로 밀어놓는 게 내 조상이야 그게 인간이더라고 우리 대준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딱 그 짝이었어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아 좀 있을 때 잘할 걸 내가 좀 일어났을 때 좀 내가 뭔가를 좀 해놓을 걸 하는 후회밖에 안 남는 인생이 우리 대준님 인생입니다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는 어떻게 내가 참을 수가 없고 돌아버리겠고 미쳐버리겠고 진짜 영말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이제 극히 드물고 우리 대준님 뭐하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%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두루 사람들 많이 사귀고 했는데 지금은 딱 말씀하신 게 그대로예요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혼자 있는 그런 어떤 슬성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또 바닥을 쳤는데 이때 또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또 조금 더 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늦은 나이지만 스스로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건 제가 강아저고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 계기가 돼 가지고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 본업은 인테리어 건축이고 하기가 싫어 가지고 애들하고 있고 싶어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지금 거기 잘못된 거를 제보를 해 가지고 공익제보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제대로 된 보호소를 좀 해보고 싶어요 유기형 보호소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대준님 저도 저도 동물 참 좋아하거든요 저 집에 지금 강아지가 세 마리가 뛰어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아지 좋아하고 요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항상 같이 사는 놈이 있고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다 근데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헛헛하고 내가 얼마나 외로우면 내 동물들한테 기대고 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게 대준님 지금 외롭다는 얘기야 우리 대준님 올 세월 지나서 내후년쯤 돼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후년쯤 돼서 찬바람 불 때쯤에서 시작이 될 텐데 누구 하나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잘 좀 한번 이끌어 나가 보시고 지금 대준님이 지금 마음 먹은 것처럼 정말 정직하고 떳떳한 보호소를 만들어 주세요 사실 저도 동물보호협회 분들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보고 싶고 해서 연락도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자꾸 약속을 깨고 피하고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한 적도 있었고 한데 정말 정직하고 떳떳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시고 저희 법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 하면 들리세요 지나가다 들리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힘들으면 들리시고 하셔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면 그래도 마음 좀 풀리고 가실 테니까 들려서 그렇게 좀 지내세요 아셨죠?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어떻게 좀 뭐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있어 근데 우리 대준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라오는 화나 이런 거를 내가 참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화풀이 아니면 화풀이가 많이 되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면 그걸 좀 눌러 참으세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꾸 예전 생각에 그 회상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시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 없었던 일을 잃어버리시고 다 잃어버릴 순 없겠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지금 제 현 상황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저희 어머님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202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 있는데 걔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이랑 아버지가 살아 생존을 갖고 계셨던 땅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뭐 오빠로서 뭐 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와락 제가 지금 바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호소로 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이라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동생분이 지금 몇 살이세요? 아 걔가 지금 닭띠입니다 저보다 4살 오리니까 네 네 계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네 계기는 생길 거니까 그 계기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이 또 생길 거니까 그 사람 잘 제가 요즘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실수 안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잃어버리세요 없었던 걸로 하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대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어요 대신님 전체가 원체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분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뭐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오세요 너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셨죠?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죠? 네네 근데 크레퍼